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스피드 개념 완성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제목에 스피드가 적혀있는 만큼 제가 꼭 필요한 내용만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대상입니다. 수능 물리학 1 핵심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대상이니만큼 기존에 물리학 1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 개념 완성 강의가 있죠. 에센셜 개념 완성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제가 세상 친절하게 엄청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강의이다 보니 물리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기출 문제랑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처음에 버겁다. 그래서 먼저 개념 완성 강의를 완강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완강을 하고 나면 어떻죠? 기출 문제집을 딱 피면은 앞부분에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빠르게 리뷰를 하면서 아 예전에 배웠던 내용 빠르게 리뷰하고 기출 문제 이제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존 개념 완성과 스피드 개념 완성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분량 면에서 절반 이하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도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개념 완성에서는 아 이 공식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와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라고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다면은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풀듯이 조금 빠른 속도로 푸는 문제풀이를 보여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개념 강의고 개념 강의에서 모든 문항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 강좌가 끝나고 나면 쉬운 열다섯 문항 즉 비킬러 문항은 완전히 정복을 하고 킬러 문항 포함한 어려운 문항 다섯 문항은 내가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을 충분히 주면 풀 수 있다. 근데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풀기에는 아직 조금 실력이 모자라다. 까지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목표 어려운 문항 다섯 문항을 보자마자 척척척 푸는 실력을 키우려면은 PST 패턴 분석 시작해서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쭉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나야 이제 빠른 속도로 킬러 문항까지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념 완성 하실 때 기출문제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를 나중으로 밀어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스피드 개념 완성 듣는 분들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출문제 같이 푸셔야 되고 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느냐. 개념만 듣고 나면은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고 이건 문제에서 주니까 외울 필요 없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감을 잡아야 완벽하게 개념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 기출문제 강의에는 전문항 손필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손필기와 해설을 보시고 이해가 된 거는 굳이 강의 안 보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물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기출문제도 처음 푸는 게 아니겠죠. 그럼 내가 풀리는 문항은 그냥 두고 풀리지 않는 문항만 해설강의 보면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개념 완성 강의에도 이렇게 필기노트가 제공되는데 문제풀이도 다 이렇게 필기가 돼서 제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필기를 보시고 밑에 해설도 있으니까 보면서 풀렸다. 그러면 굳이 강의 안 보셔도 되고요. 안 풀린 문제만 해설강의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개념이랑 기출문제는 항상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 빅킬러 15문항은 완전히 정복이 됐고 킬러 문항을 풀 수는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리다. 이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킬러 문항을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PST 패턴 분석 특강을 듣게 됩니다. 이 PST 패턴 분석에서는 킬러 문항의 구조를 분석해드리고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땐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전개합니다.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땐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전개합니다. 이렇게 킬러 문항의 구조들을 완전히 분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킬러와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의 접근 속도와 풀이 속도도 빠르게 향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제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N제 문제풀이는 6평 이후에 6평의 경향성을 반영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PST랑 N제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백에서 6평 대비로 모의고사 시즌 1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6평 대비 모의고사 시즌 1, 그 다음에 6평 끝나고 6평 경향성을 반영한 6평 이후 시즌 2 이렇게 모의고사 두 개가 진행된 후에 문제풀이 N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풀이 N제에는 EBS 변형문항이랑 6평 변형문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 해의 경향성을 반영한 문제풀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9월부터 쭉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될 텐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시즌 1, 2, 3 3개 시즌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총 모의고사 회차는 30회차 제공해 드릴 거고 오프라인은 그거보다 약간 많은 40회차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죠? 여기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 기출까지 끝내고 나면 내가 개념이 완성됐다.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풀이 특히 킬러문항을 잘 풀기 위한 문제풀이를 쭉 진행해서 여기서 15문제 나머지 5문제 완성하고 수능시험장 가서 만점 받는다. 이게 제 커리큘럼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스피드 개념 완성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저는 바로 강의로 들어가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